2013년 2월 19일, 제이홉의 두 번째 로그 19일, 어제는 18일, 그래, 내 생일이었다. 딱 어제, 어제 딱 내 생일이 돼서 이 로그에 담고 싶었는데 아직 봬도 스케줄상, 시간상 담지 못했다. 그래도 늦었지만, 난 나에게 생일 케이크를 바치고 싶다. 딸기 보소, BGM! 딸기 보소, BGM! 그래,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. 생일인데도 어김없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, 낮에는 회사분들과 미팅을 하고, 그리고 또 춤 레슨까지 받았다. 되게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다. 그래도 새벽에는 방탄자들에게 축하도 받고, 또 많은 지인분들께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듣고, 되게 기분 좋은 생일이었던 것 같다. 내년에는 많은 대중분들께, 팬분들께 생일 축하를 받고 싶다. 정말 멋있게 데뷔했어. 생일! 이제 생일도 끝났으니, 2월 19일, 오늘도 내 이름처럼 희망찬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다. 제이홉의 생일로그, 오늘의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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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! 웅!